아이 그러니까 또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BMW 사지 말라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BMW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할부 중에 보면 유해 할부라는 게 있어요 유해 할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흔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BMW 얼마 벌면 탈 수 있을까 내 차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사지 말라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일의 명품차 대표적인 브랜드 BMW 아 진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 차의 외관을 보면 말이죠 보통 다른 외제차들이 좀 이렇게 예쁘다 뭐 간지가 난다 그럴까 펜시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 BMW는 좀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아주 남성적인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BMW 80년대부터 이게 디자인을 한번 제가 앞에 차 앞에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최신으로 오는 건데요 굉장히 일관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차를 보면 아 저게 BMW구나 시대는 다르더라도 항상 BMW의 어떤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BMW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에 요즘 그 BMW의 디자인이 점점점점점 달라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라지에타 그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2017년, 20년, 25년 가다가 3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라지에타 그릴이 커지고 2050년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자 어쨌든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의 독일 명차 BMW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벤치에 이어서 딱 정해야 하는 벌이에 걸맞는 자동차 레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BMW 차주가 된다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가끔 보시죠 우리 신차 소개도 하고 차에 대해서 비교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유튜브인데요 보니까 얼마 전에 카푸어에 대해서 다뤘 카푸어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차가 BMW 3시리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월 200만 원의 주인공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월 200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월 200만 원이 차를 뽑았다는 건가? 아 그러네요 BMW 330i를 뽑았다 야 빼박 카푸어 입성이라고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야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무조건 차를 사지 말라가 아니라 아 용기를 드리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200도 330을 뽑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아 이분이 이제 직접 출연을 했는데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도 용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 야 월 200도 뽑는데 나 뭐냐 이거 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용기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야 이분이 진짜 어떻게 생활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영상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가 이 차를 관상용으로 보고 있다 관상용으로 네 여러분 관상용 물고기 관상용 식물은 들어봤는데 이 관상용 BMW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아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월 200소득인데 이 BMW 3시리즈를 끈다 그러면 이걸 사실 끌고 다니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데이트할 때는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지하철 아 그렇구나 아 이분의 근데 차 아 이분이 나이가 26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령이 낮게 되면 보험료가 또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보험료가 얼만가 봤더니 162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 162만 원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솔직히 차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다 보니까 BMW 330i가 과연 가격이 얼만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말이죠 가격은 5,020만 원서부터 8,150만 원까지 되어 있다라고 제가 그 딜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가격 폭이 큰데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 달고 뽑으면 얼마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가격대가 평균 6,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00만 원 굉장히 고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6세인데 700만 원 정도를 할인해가지고 한 5,600, 5,700 정도에 사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할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BMW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할부 중에 보면 유예 할부라는 게 있어요 유예 할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사실은 보증금 보증금이 아니지 일시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선납을 해야 되는 그 금액조차도 유예하는 그런 유예 할부 야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이런 할부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월급 200이긴 한데 소득이 200인데 1,0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냈고 4,700에 대해서만 할부를 끊었는데 5년 할부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총 상환액은 이자 43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5,130만 원이 되는데 이거 1,000만 원 미리 냈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원 3만 원 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의 이분은 몇 개월치의 월급을 지금 차에다가 태우는 거냐 이분의 몇 개월 이분이 몇 개월의 월급이 되는 거냐 이걸 보니까 6,510만 원 정도를 이제 취득세까지 해서 취등록세까지 해서 내게 되는데 월 200만 원 나누면 33개월치 월급입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만 원 월급에 33개월치 월급 3년에서 3개월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인 분도 이렇게 BMW 330을 뽑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예가 있죠 그 예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걸리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리님도 그렇죠? 월급을 얼마나 안 쓰고 모았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였죠? 33개월? 33개월 3년 조금 안 되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월급을 한 푼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몇 년 걸리냐 어떻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놓고 보자면 생활비를 쓰고 기본 생활비를 쓰고 난 이후에 모았을 때 몇 년치 생활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유재량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재량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받는 소득에서 세금 빼면 그게 가처분 소득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쓸 수 없는 생활비 꼭 써야 되는 생활비를 빼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자유재량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월소득 200이라 그러면 아무리 안 써도 100만 원은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00만 원 빼고 나면 본인의 자유재량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차량 가격인 6,510만 원 나누기 100만 원 하잖아요 5년 5개월치의 월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5년 5개월치의 월급을 태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또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BMW 월급 200을 타는 분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하철을 타면서 데이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운행을 안 하고 관상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생활비가 정말 이분이 마이너스 내면서 지금 이거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외제차 타고 또 여행 가고 할 거 다 하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인데 이분은 진심 BMW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BMW를 사랑한다 하루에 시동을 한 30분씩 걸어줘야 된다고 해서 타지는 않으면서 30분씩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에서 진짜 진심이 느껴졌던 게 진짜 차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좀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참고 이 BMW를 지금 보유,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아직 20대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좀 적을 텐데 혹시 우리가 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를 자산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산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자산입니다 지금 BMW에서 현금 흐름은 안 나오죠? 이거 갖고 어디 영업용 택시처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자산의 진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은 발생 안 하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는 되죠? 중고차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임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암호화폐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자산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뭐 시장에서 거래는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도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아 내가 차를 산다는 거는 아 내 재산을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년간 얼마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몇 년 정도 된 자료긴 한데 그래도 참고 자료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는데 차량 중에서 감가가 가장 덜 되는 차량 순위를 뽑은 겁니다 이게 이건 조금 몇 년 전 거긴 한데 그냥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를 사고 3년 지났을 때 가장 감가가 감가가 덜 되는 차 순위인데 여기에 BMW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5시리즈라고 나와 있긴 한데 BMW가 평균 3년 지나고 나면 34%가 감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한번 우리 월 200만 원이 이분의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볼까요 6,510만 원이 총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얼마가 3년 후에 남게 되느냐 실제로 차량의 잔존 가액은 평균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한 3,762만 원 정도가 잔존 가액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3년 동안 소비한 금액은 2,748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된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차 팔면 한 3,7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해서 6,500 썼으니까 2,748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6,748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데이트할 때 지하철 타고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생활하고 진짜 관상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이 이게 진짜 너무너무 BMW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년간 얼마를 소비하는가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동차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실제로는 그 자동차 가격의 2배만큼을 소비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10년 정도를 이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면 본인이 지금 얼마 썼죠? 6천만 원 썼죠? 1억 2천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10년 동안은 감가가 80%가 되거든요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한 달의 유지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량 가격의 1% 정도는 무조건 한 달의 유지비가 들어가요 이분은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긴 있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차를 운행을 한다 그러면 보통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1%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요 6천만 원짜리 차면 한 달에 60만 원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차 사고 10년 지나면 차량 가격의 2배 정도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BMW 얼마면 탈 수 있을까를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여행 갈 거 다 가고 외식할 거 다 하고 문화생활 할 거 다 하면서도 내가 차를 산다면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네시스 G80 이 정도가 지금 BMW 30이랑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소득이 700은 돼야 돼요 월 소득이 700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700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차량 유지비를 교통비라고 봤을 때 본인 소득의 최소한 5에서 7%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700만 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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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보 양보하더라도 500은 돼야 돼요 여러분 500만 원은 돼야 된다 500만 원은 돼야 330을 탈 수 있다 500이 꼭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타고 싶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이 안 돼도 탈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분 보셨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 되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자 내 집 마련의 생각이 없다 나는 아예 난 평생 내 집 마련의 생각이 없다 그러면 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득의 5% 이내로 교통비를 해라 50%는 저축해라 60% 저축해 이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도권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주택 내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아주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집 마련을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계절 지출은 거의 안 쓴다 자 이 분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해외여행 절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절대 안 한다 남친, 여친 기념일 같은 거 절대 안 챙겨 뭐 예를 들면 생일 선물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기념일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명절에도 어디 안 갑니다 연휴에도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 4년 전에 산 롱패딩 있거든요 그냥 그거 입으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철마다 또 옷을 사입냐 이것도 안 사 입는다 그렇다면 BMW를 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월급 250, 200인데 한 달에 스타벅스에서 30만 원, 40만 원 쓰는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죠 그분이 옷도 안 사고 술도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게임도 안 하고 그리고 나는 옷도 안 산다 그러면서 나는 내 취미인 스타벅스 30, 40만 원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 이 유튜브에 나왔던 카푸어의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그럴 각오를 하고 있다면 저는 BMW를 타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분이 하루에 얼마를 쓰는가 봤더니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루 8천 원을 쓴다고 합니다 8천 원 그래서 BMW를 타기 위해서는 원래 빡세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분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월 200만 원도 BMW를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정말 BMW를 타고 싶다면 다른 걸 희생할 각오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타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